6.중등부 소유룩! 우리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 어느덧 일주일이 또 지났네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전두산님,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녁 중등부는 7시에 롤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고등부는 저녁 10시에 롤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 졸업 예배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유튜브 접속 그리고 줌 접속 그리고 11시에 정확하게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 예배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 드릴 텐데 우리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다 아멘 갑니다 초병포스 저녁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0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치는 2020년이 되어버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고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오신단다 그의 생각 될 수 없고 그의 자비 부흥하면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의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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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든다 우리 이번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어머니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분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불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능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던가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나 주의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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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한주간 잘 지냈어요 네 한주간 별일 없었죠 이번주 보니까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4일동안 천 명을 넘었더라구요 계속 어 이번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아직 전세는 모르겠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조심합시다 조심하세요 특히나 옆에 친구들이랑 옆에 사람들이랑 음식 먹는 것들을 최대한 자제해서 어 우리도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이 사회에 우리가 먼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데 솔선수보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주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누가 선물을 받나요 우리 생일에 누가 선물 받아요 내가 받잖아요 그러듯이 원래 예수님이 받아야겠죠 예수님 생일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누가 받나요 예 거의 내가 받아오진 않았나요 또는 내가 선물을 받아야 될 것 같지는 않나요 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예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산타클로스 이 산타클로스는 과연 어 실존했던 인물일까요 네 보통 상상 속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타 이 산타는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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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놀랬죠 놀랬죠 이 사람은 어 4세기 중반의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남부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산타는 소아시아 지역의 제일 대표적인 목사님 중 한 명이었어요 와 놀랍죠 그래서 원래 그 이름이 뭐였냐면 상투스 니콜라우스 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산타클로스라고 이름이 알려지게 됐냐면 먼저는 네덜란스 사람들이 상투스 니콜라우스를 부를 때 그 사람들의 발음대로 부르는데 그게 산타클라스라고 불리게 됐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을 통해 영어식으로 부르게 되면서 산타클로스로 알려지면서 콜라를 몰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네 산타클로스가 목사님이라 그랬죠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요 산타클로스는 예수님을 사실 정말 절실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산타클로스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네 이런 고민이었어요 나는 아 나는 예수님께 항상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 뭐하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산타클로스는 말씀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산타클로스의 이 마음을 꽉 채웠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산타클로스는 이때부터 작은 자가 누구일까 고민해요 그리고 마침 결론을 다다르는데 이 작은 자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이 작은 자는 주변에 친구가 없거나 쓸 것이 넉넉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혹은 나쁜 행동을 당했더라도 그 나쁜 행동에 반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도움이 필요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산타클로스는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어 귀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산타클로스에 대한 귀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 산타클로스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는 정말 가난한 아버지를 둔 세자매의 이야기에요 네 세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대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딸들을 시집 보낼 수가 없게 됐대요 그러자 그만 아버지는 딸들을 나쁜 곳으로 팔아버릴 결심을 했대요 어 자포자기한 걸까요 이게 뭔가요 어 이 소식을 우연히 산타클로스가 듣게 됩니다 산타클로스는 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딸들을 너무 돕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겸손한 산타클로스는 남들이 다 보는 낮에 나 이렇게 이들을 도와줬어요 하면서 도와주지 않고 밤중에 딸들이 사는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몰래 창문으로 들어가서 딸들이 결혼하기에 넉넉한 만큼의 황금이 들어있는 자루 세 개를 뚝뚝뚝 놓고 왔다고 해요 어 산타클로스 멋있죠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단순합니다 산타클로스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잖아요 산타클로스는 먼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던 겁니다 산타클로스에게 하나님께 이런 귀한 선물을 받게 된 산타클로스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준 예수님께 나도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이런 이런 이 이후로도 사람들은 산타클로스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산타클로스의 이름으로 약자인 아이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예수님께 선물을 주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바로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므로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전사님이 참 아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산타클로스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산타클로스의 그 귀한 마음을 너무 몰라줬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몰라줬냐 우리 친구들 산타클로스가 남 모르게 도와주길 바래서 그렇게 낮에 도와주지도 않고 밤에 몰래가서 도와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산타클로스가 정말 기억되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사실을 알길 원했겠죠 이렇게 그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 산타클로스의 이름을 더 기억해가지고 산타클로스의 이름으로 이렇게 약자들을 도와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자 이제 우리는 산타클로스의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먼저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같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한 후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현대인 성경의 번역이죠 친구들 저는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친구들은 날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동방 박사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란이나 저기 이라크에서 살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로 갔다고 해요 어떤 소식을 듣고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나셨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말이죠 그 왕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란 사실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로 보니까 자동차로 대략 25시간이 걸리는 그 거리 약 1500km에서 2000km 정도 되는 그런 긴 거리를 이렇게 여행해서 예수님 앞에 갔다고 해요 낙타로 그 시대 그 시절에 교통수단이 뭐가 있었을까요 낙타가 있었겠죠 낙타로 갔으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적어도 한 달 넘게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 중간에 그 긴 여행 시간 동안 그 긴 거리 동안 그 중간에는 분명 사막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물을 건너야 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도처에는 강도나 짐승 등 위협 수많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험난한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험난한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그 원천 그 원동력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한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고 마지막으로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뵙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11절 말씀 예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믿어지는 친구들 믿어지는 친구들은 앞서 말한 산타클로스처럼 그리고 본문에 나온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 옆에 가난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선물이 들어갔어요 이 선물은 우리 성문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번내주고 싶어서 이렇게 손수 다 직접 마련하신 선물들입니다 아우 한 400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대단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면 주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선물을 했으면 좋겠어요 23일까지 선물을 받을 거거든요 교회에 와서 박스 하나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 선물에 여러분들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선물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신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두산님도 교회에 한 9년째 다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선물이 되신 나에게 진짜 선물이 되시는구나 예수의 그 이름이 나에게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그때서야 알게 됐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은 선물을 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선물에 집중하고 그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본문 한번 볼까요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인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통해서 믿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믿음이 내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껏 만끽하길 바랍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특히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게 되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저 멋진 트리 만 봐도 그렇고요 저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데이트나 파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나를 엄청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팩트가 이렇게 세상에 기억되고 있구나 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성탄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갖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올해의 크리스마스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도 동방방사들처럼 산타클로스처럼 귀한 선물을 드리는 아버지 그런 화목한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저와 선생님들의 모든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게나라와 권세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